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명예훼손, 그 다음에 모욕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야 법적인 내용은 다 아시지만, 최근에 어떤 유명한 여자 배우가 악플이라든지 여러가지에 시달리다가 안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수많이,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댓글을 다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로스쿨을 진학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준비한 학생들은 댓글을 다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범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명예훼손, 그 다음에 특히 요새는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명예훼손이 처벌됩니다. 보통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명예훼손을 오프라인에서 할 일보다는 사실은 사이버상에서 할 일이 많을텐데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그 다음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 소위 말하면 인터넷, 카톡 다 이런건데 이런걸 이용하면 이게 3년,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론 이게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초범인 경우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게 초범도 3년 동안 징역을 가나야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벌금형, 100만원 정도 벌금형으로 초범은 끝나고 그 재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 이게 점점 가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네이버나 다음에 보통 아이디가 앞부분이 있고 뒤에 가려집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누가 내가 댓글 달는 걸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넷상에 명예훼손되는 발언을 하면 그거를 그 당사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서가 다시 네이버나 다음에 협조 요청을 구하면 바로 그 사람의 신원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앞부분만 있고 뒤에 가려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건 마치 강아지나 고양이가 숨을 때 자기 얼굴만 숨고 뒤에 엉덩이 나오게 숨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터넷 실명제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외국 사이트에 달면 그나마 좀 처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찾을려면 다 찾을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찾는 거지 여러분이 악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다 찾을 수 있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안 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제일 좋은 건 합의를 봐서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아예 나쁜 범죄 이런 것과 비슷하게 똑같이 정가가 남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스쿨 진학이라든지 노스쿨 진학보다는 나중에 공직에 나갈 때 다 이게 여러분의 족쇄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댓글은 가급적이면 아예 안 달거나 보통 달아도 좋은 댓글만 다셔야지 악플 같은 걸 다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족쇄가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예전에는 인터넷 댓글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갔고는 인터넷 댓글을 달면 보통 소송 장사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뭐 실명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근데 악플을 많이 받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거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소송을 걸면 예를 들어서 만 명이 나한테 악플을 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댓글을 달 때야 호기롭게 달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키보드 워리어지만 진짜로 경고장이 아니라 소송에 대한 그 주의라든지 내 경찰서에서 출석해라. 조사가 들어오면 대부분 다 겁먹고 대부분 뭐 고등학생 대학생 다 이제 거의 뭐 합의해주세요 하고 되게 울고불고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합의로 100에서 200만 원씩 그 합의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 명이 나한테 악플을 달았다. 그러면 최소한 그 100만 원씩만 합의와도 100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상한 글 쓰고 차라리 욕먹고 100억을 벌는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합의를 볼 생각하셔야 되고 학생들이 보통 많이 찾아오면 꼭 합의보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아예 안 쓰는 게 제일 좋지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장례를 위해서라도 나중에 합의를 하면 차라리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악플이라든지 남한테 상처를 주는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